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랭을 한번 삶아 먹어볼게요 삶은 머랭이랑 같이 먹을 소스를 먼저 만들게요 계란 노른자 두 개에다가 설탕을 넣고서 잘 섞어주세요 설탕은 노른자의 반 정도만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우유 넣고 나서 남은 설탕을 다 넣어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중불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은 약불로 바꿔가지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는데 82도가 넘어가면 안돼요 묽은 크림처럼 되면은 바로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 농도는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머랭 올려볼게요 차가운 인자 사용해주시구요 저는 손으로 할 힘이 1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는 전동 휘핑기 사용했어요 설탕 여러 번 나누어 넣어가면서 끝이 뾰족해질 때까지 단단하게 휘핑해주세요 이렇게 톡수리 부리처럼 뾰족하면 끝? 저는 아이스크림 수급 사용했는데 이거 진짜 안 떨어지니까 그냥 스푼으로 퍼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은 끓어오르기 바로 직전까지 데워주시고 약불에서 뚜껑 덮어서 3분 뒤집은 다음에 똑같이 3분 이렇게 익혀주세요 적당히 윗면 눌렀을 때 폭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텐션있게 만져주면 돼요 이걸 꺼내가지고 수분을 살짝만 제거해줄게요 생각보다 소스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절반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머랭쿠키도 먹어보고 구름빵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굉장히 촉촉 말랑말랑한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 여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븐 없으신 분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